저희 주식회사 드림VR은 단연간의 VR작업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사기반의 지상 및 항공VR, 360동영상VR, HMD 등 최첨단의 VR기술과 웹앱서비스를 통한 사이버투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서울사무소와 천안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며 제주도에도 지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빠른 기동력과 업무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구현해드리기 위해 신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VR이란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이며 가상현실을 뜻합니다. 웹상이나 HMD를 통해서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나 동영상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마치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현장을 체험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활용되는 분야는 관광지, 리조트, 호텔, 박물관 등 사이버투어 홍보용으로 사용이 되고 드론을 이용한 항공VR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CGVR, 320도 동영상VR 등 다양한 실간미디어 기술 발전으로 체험형 VR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현장 환경에 맞게 촬영이 가능한 지상용 장비와 고공용 장비, 드론을 활용한 항공용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동감 있는 VR 제작을 위해 무진동 짐벌을 장착하여 지상VR과 항공삼역동VR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3년 특허를 출원 등록하여 2016년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었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구설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제 5G 시대라고 합니다. 이에 맞게 당사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라이브 360 서비스, 즉 실시간 중개가 가능한 360 동영상 VR 서비스를 개발하여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IT 영역에서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